늙어서 그래 괜찮아? 우리 나이는 건강 지켜야지 늙어서 그래 나 지금 저게 자꾸 잔상이 남네 댓글이 내 친구인가? 안녕하세요 마피아 마피아 얍! I'm alone 귀여워 그래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직 어려 그럼 내가 뭘 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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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쓴 거지 춤을 춤을 추니까 오래 쓴 거지 내가 한번 늙어 늙었지 더 형들 앞에서 이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날라고 그럼요 네 옙 옙 안녕하세요 필리핀 안녕하세요 필리핀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인스타 라이브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브라질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한국어 키 어렵네 술 아니에요 이건 alcohol 이건 유자에이드 방금 들었어? 뭐하는 소리지? 객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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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야 지금 집이여 난 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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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편리에 집이여 아빠가 말 뒤에 구무나무다 뒤에 구무나무 구무나무 아주 마냥 나 그런 거 안 무서워해 난 놀라는 게 무서운 거지 귀신은 본 적도 없는데 무슨 구무나무 나 선물 받은 거 해가지고 당신의 개를 말해 무슨 말이지? 밥 먹었지? 아니 안녕 안녕 are you sure 31? 네, 맞아요. 케이스 먹겠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인스타 처음 보는 사람이 많구나. 왜 그렇지? 라이브 하긴 인스타 라이브 요새 잘 안 하긴 했지. 이게 아까 이게 지금 제가 아이패드라는 거거든요. 아까 이거를 처음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했는데 높이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 여기 마켓컬리 상자 대놓고 하고 있어. 마켓컬리. 마켓컬리 상자 대놓고 하고 있어. 지금 각오하네요. 이거. 이러니까 이게 높이가 딱 맞아요. 아주 딱 맞아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탁 중앙에 없는 것도 신기해. 이게 너무 이렇게 있으면 이상하다. 왜 봐봐. 댓글 올라오느라 안 보이잖아. 이렇게. 또 너무 위에 있어도 이상하더라고. 위에 공간이 조금 있어줘야 돼, 이걸로 한번. 누구나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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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이 잘 어울려 이 옷, 이 보라색 맨투맨에 다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네 아이패드 스탠드가 있어? 이게 근데 꽤 무겁지 않나? 안 떨어져요? 꽤 무겁지 않나? 너 벽 색깔이 너무 예쁘네 이 색깔? 내 벽 색깔이 없어 누가 내 벽 색깔이 예쁘다던데 내 벽 색깔이 없는데 아무튼 How was your day? Good, you 꿈가, 꿈가 자고 있어 꿈가 is sleeping 아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구나 이게 약간 노란 불빛이어가지고 이게 뒤에서 비춰서 그런가 보다 이게 흰색이거든요 지금 흰색이야 이거는 초록색인데 이건 잘 나오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나 꿈가 산책 갔다 와서 되게 졸려요 지금 그래 아이보리 색깔 상아색 같은 그런 색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nsta-like I miss you guys so much I didn't eat dinner 하이페루 내일 퇴사 면담한다고? 퇴사하시는구나 되게 긴장되겠다 약간 연담하고 나면 후렴할 것 같기도 하고 We found you KOOMICHI WI! 여기 KOMICHI WANNA KOMICHI WANNA Cifie 꼼대는 태민이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까르송은... 까르송은 그냥 공 던져주는 사람 다 좋아하는 것 같고 내일 눈 깜짝하면 출근길일 것 같은데 오, 주말이다 했는데 우린 지금 일요일에 저녁을 맞이하고 있지 또 눈 깜짝하면 다음 주말이 오겠지 그렇지 않을까? 이 녀석은 어디서 숨어있어? 이분 안녕, 차이가 다음 주 러버인가 될 거다 그렇네 그렇네 월요일이면 어쩔 수 없지 내일도 일 있고 모레도 일 있고 어버이날 선물? 편지 플러스... 학생은 뭐 학생은 그렇게 막 그...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 큰 선물을 어차피 부모님도 그렇게 크게 바라치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저것 들여본 결과 상품권 혹은 현금이 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선택이 넓어지죠 넥타이 같은 것도 그래 이게 100%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도 그럼 약간 그런 것 같애도 한 번 시작하면 그게 제일 좋아 받는 분들도 제일 좋아하고 이게 전혀 아찍다 그럼 말해보면 애용금이지 얼마나 한대 폭이 넓어요 넌 뭐 해줘야 되냐 넌 뭐 해줘야 되냐 넌 뭐 해드려야 되지 터키와주세요... 터키뿐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한글로 저렇게 채팅 채로 타자를 치시네 토요일 언제 와... 너 맨날 토요일 맨날 기다려 우리 집 와줘는 너무 맥락 없이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와줘? 우리 집 와줘? 어버이날 때 다들 뭐해? 데려가나? 아니면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 정도의 주세만의 FREGiem 나 운동했어, 아무튼 나 오늘 했었어 지금... 지금 걷기도 힘들어... 나 싸이클 타가서...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지 여기 암컬도 없지 이제 내가 뭘 입에 갖다 대도 술처럼 보이나봐 지난 술방 이후로 나는... 나는 5일에... 나는 5일에 저기 내 새끼들 뭐 줘야지 내 새끼들 선물 사줘야지 꼼데... 꼼데 옷 사줄까 싶어 지금 까르송이랑 까르송은 옷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꼼데 옷 사주고 까르송은... 저거... 저거... 장난감... 장난감 던지는 거 좀 사주고 그러라고... 어린이날인데... 기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받는 거지 애들 생일도 똑같아요 애들 뭐 지는 생일인 줄 안 하고 그냥... 어라 오늘 간식이 횡재했네? 이러는 거지 그리고 이게 한 해가 지날수록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 그 생일 기능... 그 생일 알람 뜨잖아요 이렇게 누구 생일이고 오늘 누구 생일이고 이런 거 어쩜 그렇게 매일 생일이 있냐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매일이 생일이야 뭘 하나 이렇게 보내면 끝이 없어 오늘도 보내... 내일도 보내... 모레도 보내... 아... 정말... 아...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일이 골고루 있었구나 근데 골고루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때가 있어 한 번씩 누구 생일, 누구 생일, 누구 생일, 누구 생일 어쩜 그렇게 동시에 태어났나 몰라 너무 신기하다 아... 와... 만우절 생일은 진짜 곤란하다 만우절 생일은... 아... 물론 본인들은 좋겠지만 뭔가... 아... 나 생일이야 그러면... 행! 오늘 만우절인 거 알지? 롱? 이럴 거 같은데? 그럼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요즘 나 드라마 끊긴 지 좀 오래됐어요 나 석가탄신일 생일이야 아니 석가탄신일 좋은 날이긴 한데 이렇게 큰 행사는 겹치면 사실 좀... 좀 그렇지 오늘 아닌가? 오히려 쉬어서 좋은가? 나는 항상 추석 그 근처에 있었어가지고 나도 좀 애매했었던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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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콜 어떡해 걸렸네 밑에만 잠옷 입고 있었는데 걸렸네 원래 25개 다 이러던 거 아니었어? 무의식 중에 나 다리 저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걸렸네 됐어 뭐 어때 위에만 입으면 됐지 그래 아니 이렇게 하는데 밑에 청바지 입고 있어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지궁 라이브지 뭐 이렇게 한 번씩 맨날 나 옛날에 맨날 파자마 입고 했잖아요 이럴 땐 또 멘토맨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기분, 기분, 기분 내기? 약간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같은 그런 스타일이지 좋겠지 너 오늘 maybe 12시? 11시 반? 너희가 끄면 뭐 뭐 좀 정리하고 양치하고 그렇겠죠? Q. Are you currently watching drama? Not recently 내일 내일 일하러 가요 내일 일하러 가요 내일도 일 있고 올해도 촬영 있고 올해도 촬영 있고 할 게 많네요 내일 일하러 가요 이거 품절이라고? 원래 품절이었던 거 아니에요? 내일 일하러 가요 내일 일하러 가요 일하러 가요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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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마 타면서 너는요? 왠지? 아니 내가 품절 시키는 건 아닐 거라? 뭘 그게 벌써 품절이다? 한 시간만 한다, MD 잘 가 뭐야? 많이 좀 찍어놓지 나 샤이, 나 나 샤이, 나 미 이제 몇 시간이야? 10.15분 그러게 오늘 외국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 잘까 말까? 잘까 말까 왜 고민하지? 예를 들어 저는 잘까 말까 할 때 진짜 졸려도 내가 한 7시간 넘게를 잘 못 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면 몇 시에 깰지가 대충 상상이 가잖아 그러면 난 안 자 버텨 봤어요, 류진 씨가 덩컬미 추는 거 음 박력스 나는 이미 들었어요 그때 놀토 녹화할 때 류진 씨가 이제 덩컬미 쳤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기대할게요 그랬는데 딱 봤지 너무 잘하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다 남 돌 춤을 그렇게 다 마스터 하시고 뭐지? 뭐지? 스피린스 스카이 캐서, 부부의 세계 파? 파 한 번 이렇게 알로에처럼 다 됐다가 이제 내가 좀 쓸 만큼만 지금 해서 냉동이랑 냉장 해놓고 걔네가 이렇게 다 큰 상태로 너무 오래 냅두면 안 돼, 물러줘서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밑에를 방금 꽃이 펴버려, 꽃 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잘라놨어요 다시 지금 약간 민동산 느낌이 됐어요 커피 프린스는 정말 커피 프린스는 정말 최고였지 얼마 전에 그거 했어야 커피 프린스 약간 추억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인가? 다큐멘터리까지는 아니고 무슨 이런 약간 오랜만에 그분들 다 모여가지고 다시 보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흔들린 거랑 사랑이 어떻게 다르니? 나는 잘 모르겠다 너는 되는데 왜 널 안 되냐고 나머지 읽게 봤는데 갑자기 엄청 추억 소환이 됐네 오케이 이제 10시 20시 그래서 내가 잘 부탁드립니다 날 걷기도 하고 응 나 요즘 또 100을 해요 못 외해, 못 외해 네 다이슨어 놀아 나 다이슨은 잘하는 거고 안녕히 가세요 나머지 나ặng 10시 15분 정도 12시 응, 가야지 밤이야 밤이에요 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들어요 아마 1시간 후 11시 30분이나 12시까지는 아침에 그래서 벌써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나 갈게 잘 자고 따뜻하게 입고 잘 자요 나 내일 일 잘할게 내일 다 출근이니까 오늘 너무 짧게 느껴지겠지만 내일 늦지들 마시고요 굿나잇 안녕 안녕 잘 자